오거돈 부산시장이 LCT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리창 파손 사고와 관련해 해운대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해운대구 LCT 공사 현장을 찾아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태풍 콩레이 상륙 당시 LCT 건물 외벽에 설치된 쇠줄이 유리창 100여 장을 부서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